자 그러면 이전 동영상에 이어서 이 throwExceptionDemo를 한번 수정을 좀 해보죠. 자 여기에 있는 그 현재 이 코드상에서 최종적인 사용자는 throwExceptionDemo이고요. 최초 생산자는 b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b클래스죠. 자 그럼 이 b클래스의 run에 이제 내용을 한번 채워넣겠는데요.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었던 예제를 그대로 copy&페이스트 했습니다. 자 빨리 이 내용 한번 보세요. 예, 우리 배웠던 내용 그대로죠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빨간색이 뻑뻑뻑 뜨는 이유는 자 이거를 클릭해보면 importBufferedReader라고 뜨죠. 즉, BufferedReader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클래스는 기본 java 패키지가 아니기 때문에 java.io라고 하는 패키지를 우리가 import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. 자 이렇게 더블클릭하니까 이렇게 가져왔죠. 그리고 또 뜨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import의 문제일 겁니다. import 파일리더를 해서 가져왔고요. 이것도 뜨네요. 예, 얘도 import 시키고 얘도 import 시키면 됩니다. 아니면 여기 있는 이것들을 다 지우고 이렇게 하셔도 같은 결과를 가져오겠죠. 예,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그 코드인데요. 이것은 무엇이냐면 파일리더 API 또 리드라인이라고 하는 API가 throw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예외를 캐치 캐치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예외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기가 싫다면 이 예외를 그 다음 사용자인 c의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에게 throw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? 자 c의 run에서 메소드 클래스 b의 메소드 run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 뉴 파일리더에서 발생한 예외를 여기에서 처리하도록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.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.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메소드 시그니처 뒤에다가 throw z라고 하는 겁니다. s를 붙이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넘기고 싶은 예외가 만약에 파일라 파운드 익셉션이다. 그러면 요기에다가 파일 까지 치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시면 서제스트가 또 뜹니다. 이중에서 파일라 파운드 익셉션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되고 이쪽에 있었던 에러가 아 아닙니다. 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아까는 멀쩡했던 b.run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 빨간색 줄이 쫙 쳐졌습니다. 그 얘기는 왜 그럴까요? 자 우리가 run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 파일라 파운드 익셉션이라는 예외를 throw z 한다라는 것은 이 run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 내부적으로 파일라 파운드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메소드 run의 사용자에게 강력한 암시를 주는 겁니다.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파일라 파운드 익셉션 이라고 하는 예외를 예외에 대응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. 물론 여기에서는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볼 내용은 아니고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. 자 그러면 이 b.run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처리해야지만 이 예외를 에러를 모면할 수 있냐면 자 이것을 클릭하고 자 surround with try catch를 하면 됩니다. 그럼 어떻게 되나요? 파일라 파운드 익셉션이 뜨면서 자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고 있죠. 그리고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의 이 코드 안에서는 더 이상 이 new 파일 리더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 try문을 삭제하셔도 이 로직 자체는 아무런 문제를 갖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인 ioException의 경우에도 다음 사용자에게 true 하고 싶다면 여기에 ioException을 copy 그리고 comma ioException 그리고 이 부분의 try catch 부분을 삭제 합니다. 자 심플해졌죠? 그러면 여기에 다시 에러가 떴습니다. 자 그럼 이 에러를 어떻게 처리할까요? 자 두 개의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? 자 surround with try catch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try 구문 안에 try가 또 들어갑니다. 자 예외는 이런 식으로 중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자 또는 catch를 추가하는 거죠. i oException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. 자 그런데 이 클래스 C를 만드는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파일을 찾을 수 없는 상황 또 i oException을 다음 사용자에게 넘기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throw 하면 되겠죠? throws while not found exception i oException 이렇게 하고 try catch 문은 여기서 제외해 줍니다. 그러면 그 책임은 자연스럽게 c.run으로 넘어오게 되고요. 자 이걸 선택하고 multi-try-catch 가 아니라 자 surround try catch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다시 책임을 사용자인 main 메소드에게 넘긴 셈이 되는 거죠.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이 부분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. 예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있는 아이오 익셉션을 제가 F1를 눌러볼게요. 아니요. 파일러 파운드 익셉션을 F1를 누르면 자 파일러 파운드 익셉션의 상속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상속 관계를 보시면 파일러 파운드 익셉션은 누구예요? 조상이 아이오 익셉션입니다. 즉 파일러 파운드의 조상은 아이오 익셉션이라는 것이고 파일러 파운드는 아이오 익셉션에 포함된다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아이오 아이오는 파일을 읽고 쓴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파일을 읽고 쓰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아이오 익셉션으로 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 예외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. 이렇게 처리한 상태에서 자바 튜토리얼스 밑에 아우텍스트가 있죠. 실행을 하면 저 아우텍스트에 적혀있는 1,2,3,4를 화면에 출력합니다. 그런데 제가 이 파일을 없앴어요. 그러면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요. 이 상황에서 제가 run throw 익셉션 데모를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. 자 저렇게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system out.println out.text파일이 필요합니다. 라고 하고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 메시지는 뜨지 않고 out.text파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자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냥 에러 메시지가 띡 뜨는 것과 이렇게 out.text파일이 필요하다고 뜨는 것은 사용자에게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. 왜냐 이것은 예외 상황을 지금 애플리케이션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에러가 띡 뜨는 것은 예외 상황을 애플리케이션이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주는 결과는 같지만 경험은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죠. 자 이렇게 해서 throw가 무엇이고 throws가 또 무엇이고 예 문법을 알아봤고요. 그리고 어 try catch라는 것과 또 throw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 catch는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고 throw는 다음 사용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파일을 핸들링하는 예제는 이 완전하지 않은 예제입니다. 예 제가 이 예외 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만든 예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현재 있는 예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예외 처리와 관련된 부분만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. 뭐 여기 밑줄 치는 것만 해도 지금 be leader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 close를 해야 되는데 never closed라고 되어 있죠 close를 안하고 있다는 그런 경고들이 뜨는 거기 때문에 이 파일을 핸들링하는 부분에서는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 예제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이번 예제를 공부하시면 됩니다.